어, 못 잘랐잖아. 아니, 2,000원이야. 어, 2,000원. 이거는 만 2,000원. 10개 더 해야 돼, 10개. 인어꽁주 살래. 인어꽁주 살래? 알았어. 아빠, 통화하자. 응. 응. 어디 있어? 인어꽁주 빨리 잡아라. 어디 있어? 잡아? 응, 봐봐. 응. 응. 야, 왜 여기 갖다 놔, 아빠, 여기 있는데. 가져와, 지갑. 응. 어디 갖다 놔야 돼? 여기. 응, 알았어. 엄마, 여기 있어? 몰라, 가져 봐. 응. 좋아? 응. 보여줘 봐. 응. 우와, 이쁘다. 내가 창을 위하자. 이리 와봐. 나와. 보여줘 봐. 이거 얼마야? 응. 초콜렛. 뭐가 쪄노? 12,900원원인데. 와봐봐. 이누꽁주라 마구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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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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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아름다운. 한 상의 아프리카 한 상의 상의 만나자 또다운 돈 얼마 있어? 12,900원이잖아요 빨리 계산해 돈 주세요 아니, 돈 계산했어 얼마 있어 돈? 주세요 아이고, 못 찾아 어떡해? 어떡해? 이모 못 찾아 어떡해요? 못 살 것 같아요 어떡해? 계산해야 돼 부숭해 이거 안 샀 거야? 못 찾아 돈 돈 줘 이모 계산해 못 찾아 다 줘야지 돈 이모 다 돈 줘게 이거 사고 싶어 빨리 빨리 줘 다 갖다 줘 이모, 이모 얼마 정도 해야 돼요? 해봐 빨리, 물어봐 하하하하 돈이 있어야? 지갑 바텀에 네, 이모 갖다 줬다 부숭해, 돈 없어, 어떡해 이거 다야? 다예요, 부숭해 못 사 천원이네 응, 이모 또 가져 천원 1,3 1,4 2,4 숙ld 2,5 2,5